그간 날을 세워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웃는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. 두 정상은 멈췄던 양국 간 군사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단속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. 수출 통제 같은 민감한 부분들은 남겨뒀지만 관계를 안정시키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먼저 회담이 열린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장 정문에서 시진핑 주석을 맞았습니다. 38년 전 금문교 앞에서의 시 주석 사진도 보여주며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. CNN은 장소부터 앉는 자리, 음식까지 시 주석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중국이 몇 달간 의전에 매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.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입니다. 이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이곳에서 대화를 시작한 미중 정상은 양국이 갈등을 키우지 말고 관리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바라던 군사소통 채널도 복원키로 했습니다. 미국에서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첨단기술 수출 통제나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.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박미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. 티벳과 홍콩, 대만에서의 압박에 맞선 이들은 이날 시 주석이 주재한 만찬장 밖에서 친중 시위대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. 만찬장 안에서는 미국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시 주석에게 미국 기업인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. 샌프란시스코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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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